저희가 이번에는 키워드가 아니고요. 피플, 피플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사람 3명. 일단 첫 번째, 김남국 의원이고요. 두 번째, 약간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이동관. 현재 방통위 후보. 방통위 후보죠. 저희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김남국 의원,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윤리특위 자문이 16일 김남국 소명 듣는다. 어제 윤리특위 자문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이 된 게 16일에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좀 소명을 듣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남국 의원, 기자들이 혹시 그럼 윤리특위 자문이 가는 걸까 싶어서 또 김남국 의원 국회에서 또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자문이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자문이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디 가는 거냐면 출석 요청이 온 건 아니고 상임위를 옮기게 돼서 법사위에서 교육위를 옮기게 됐죠. 그래서 행정실에 인사를 드리려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문위에서 출석 요청하면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건 자문위가 열리기 전에 얘기인 거죠. 했더니 네, 여러 요청이 있으면 소명이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뭘 물어봤느냐. 혹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으셨나요? 했더니 자료 제출 요청은 아직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다음 주 본회의는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는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윤리특위 심사 자문위가 열린 바로 그날 김남국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자료 요청도 안 하고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한 걸까 싶을 수 있는데 이거는 창원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16일 날 7시에 모여서 다시 자문위원회에 열기로 했고요. 김남국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소원이랑 말씀을 나누실 시간이신가요? 본인이 소명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일단 절차에 따라가지고 소명서를 내라고 내일 보낼 것입니다. 지금 징계의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당에서 징계 사유로 몇 가지씩을 적어낸 게 다 공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거죠. 의원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윌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윌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혹시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런 의견을...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16일날 직접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좀 듣겠다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직접 나도 가서 성실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윤리심사 자문위가 뭔가 진실, 실체에 좀 다가가는데 한 발짝을 또 내디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도 지금 뭔가 소명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 기자들과 김남국 의원의 질의응담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 나가십니까? 를 물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는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호 의원님. 일단은 본회의에 사실 나가면 나간다고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본회의에 나가서 사실 본회의의 안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만약에 처리되는 안건에 따라서 이해충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해충돌이라면 허은하 의원이 대표적이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섰지만 나중에 국회 출입 기록을 까보니까 가장 많이 위메이드 대관 관계자가 방문한 의원실이고 그 외에도 이른바 P2E 관련 지원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를 이렇게 유통할 수 있게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서 대표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좌관이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취업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초고속 승진에서 바로 대표까지도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이해충돌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 과세 유예 법안에 참여한 건 맞지만 그때 당시 과세 유예 법안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2030 청년들이 뭔가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산 계층 사다리로서 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과세를 물린다. 이런 거는 사실상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청년들의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상실감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교적 특히 젊은 의원들, 청년 의원들이 많이 그 법안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김당국 의원도 어떻게 보면 청년 의원 중에 한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인지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들어간 것인지는 아직 전혀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문제될 게 있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법안에 관련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충돌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예를 들면 다주택자 과세 법안을 할 거나 아니면 과세 유의할 법안을 만들 때 그러면 다주택자인 의원들은 다 빠져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당연히 국회의원 직무로서 특별히 배제 사유가 법률성 없는 한 본회의에 당연히 참가하고 표결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국회의원 직무는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직무에 충실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상임위, 앞으로 교육위로 나가겠죠. 교육위에도 성실하게 나가서 국회의원의 본분으로서는 일을 다 하고 국회 본회의에도 나가서 의원으로서의 다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윤리심사 자문위가 예정돼 있고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윤리심사 자문위가 사실은 약간 무력화된 측면도 있고 과거에는 사실 실외성이 없는 측면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국회가 윤리심사 자문위 결과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김남국 의원도 여기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도 내고 그래서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본회의도 나갈 거고요. 불러주시면 성실하게 소명을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뭔가 정면 돌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나와 계신 장해찬 최고위원을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좀 같이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 이거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성원 의원이죠.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 장해찬 최고위원까지 같이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한 이유, 내가 원래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소까지 간 이유가 정치인이란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일단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연락이 오잖아요. 고소 되셨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런 연락 받으셨나요?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필요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연락이 오는 거라서요. 제가 대선 때 이재명 대표한테도 고소 많이 당해봤는데 경찰에서 연락 한 번 안 오고 다 무혐의 종결하더라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 고소에 가기 전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신 적은 없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억울하면 저랑 언제 어디서든 김남국 의원이 좋아하는 열린공감TV나 더 탐사에도 제가 갈 테니까 1대1 공개토론 하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제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뭐가 사실이 아닌지 한번 국민 앞에서 밝혀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주말 동안 기다려보고 김남국 의원이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공개토론에 응하면 무고죄로 고소 안 할 거예요. 공개토론 회피하고 비겁하게 고소장 뒤에 국회의원이 숨는다면 저도 법적인 조치를 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뭐가요? 대체 뭐가 허위인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허위 사실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발언이 허위다라고 적시를 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억울함도 더 알릴 수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뭐가 허위인지 적시를 못해요. 왜냐? 적었다가 그게 허위가 아닐 게 판명날까 봐. 저는 그 두려움이 이 두릉술한 고소 입장문에 배어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금을 고독질하고 계시잖아요. 일도 안 하고 국회 상임위 본회의 출석도 안 하고 문호동으로 세금 루팡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고 국회에서 일할 자신과 떳떳함은 없고 이런 부분을 과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해찬 최고가 1대1 토론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말을 기다려보고 만약에 이동안 김남국 의원 쪽에서 응답이 없을 경우에 무고죄로. 그런데 참 이게 김정혁 의원님. 법의 법으로 가는 게 사실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니긴 합니다. 장해찬 최고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이 사건 터졌을 때 얘기했잖아요. 다 밝히겠다, 국민 앞에서. 그런데 밝힌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다가 그냥 두리뭉실이 결국은 탈당을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윤리비로 넘겼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또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어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 흐지부지되고 희석화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검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할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검찰 수사, 검찰 수사라는 건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든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법적 조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할 것 없이 국민 앞에서 본인이 직접 밝혀라.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런데 안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도가 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여당 의원들이 장해찬 최고나 김성훈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을 고소고발의 형태로 하면서 또 다른 물타기를 하고 시간을 끌고. 이런 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의 1대1 대담이 꼭 아니더라도 토론이 아니더라도 사실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 것인지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인지.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좀 속 시원하게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거고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